서울 구로울의 윤건양입니다. 정진석 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답변해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기밀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실장님. 그런데 저는 좀 뭐하는 게요. 대통령께서는 왜 모든 기자들이 아는 개인폰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도 출장을 간 국방장관에게. 저는 완전히 논리적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오전 질의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7월 31일에 안보관계수석보좌관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통령의 관여는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관여. 관여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관여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으세요? 실장님. 아니 실장님. 죄송한데 그런 보도를 안 보는 게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매일같이 스크랩하고 보고하고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대통령실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관여했다라는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를 안 봤다라고. 수많은 보도를 접하고 있고. 수많은 보도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체위병 관련해서 관여했다. 그것도 두 차례나 다른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안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최소한 당시에는 보지 못했더라도 오늘 운영일을 준비하면서는 Q&A 안에 그게 있었겠죠. 없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8년 있어 봤는데 그거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자한테 그런 보고를 했겠죠. 이런 보고가 있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언제적 보도입니까? 그걸 저한테 물을 일이 아니죠. 비서실장께서는 그걸 알고 오셔야죠.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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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 날 경로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PPT 한 장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통령께서 11시에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전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11시 54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세워놓은 것은 제가 추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토을 달지 말아주십시오. 이처럼 많은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다음 PPT를 정리해보면 대통령 부서실장이 국방비서관에게 6차례 전화하고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은 국방장관에게 12차례 전화를 합니다. 이게 아무 일 없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날짜가 8월 2일입니다. 최혜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 하루 동안 국방장관과 3번, 차관과 3번, 국방비서관과 1번 총 7차에 통화를 했습니다.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36분이 넘습니다. 안보실장 등이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 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즈베키스탄과 방산협력 등의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실장님? 뭐 국방 현안에 대해서... 우즈베키스탄 방산협력 때문에 36분인가 통화한 게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장님, 내용을 확인 안 하면 오늘 운영에 왜 오신 겁니까, 도대체? 최소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전에도 계속 비서실장님, 안보실장인 모든 참석자가 다 그럽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기억해서 오셔야 되는 게 오늘 이 자리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안보실장 등이 언론에 나와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즈베키스탄과의 방산협력 등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 시점에 통화, 지금 말씀하셔서 지적하신 시점에... 그렇습니까, 호민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나중에 주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된 안보 현안, 외교 현안이 다루어지던 시점은... 다음 ppt 봐주십시오. 이날은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에 받고 움직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분노의 전화가 39회나 있었는데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중간 하단에 신범철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청와대에 8년 있었지만요. 차관이 대통령 개인폰으로 전화하는 걸 뜻도 보도 못했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오선 의원이시고 중진 의원이십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차관이 대통령 개인폰으로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우즈베키스탄 방사능력 때문인가요? 답변해 보십시오.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실 근무 수석비서관들은 수석비서관이 아니라 차관이 대통령 개인폰으로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한 게 아닙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차관이 대통령에게 일반 전화로 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정량입니다. 물론 일반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폰과 보안폰을 사용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국방차관이 두 번에 걸쳐서 8분 전화를 하고요. 또 엄청나게 오른 시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차관에 통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은 장관이 차관을 시켜서 당시 상황들에 대한 이행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저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관과 장관과의 전화소통 대통령실이 안전한 지적에 동의하는 건 어렵습니다. 당시에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무려 39번이나 서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 일이 없었다고요? 이게 우즈베키스탄하고 관련된 방산협력이 일이라고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실장님. 그건 의원님의 가정일 뿐이죠.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우즈베키스탄 방산협력을 위한 길입니까? 대통령 관계자가 39번이나 전화를 하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3번, 차관에게 2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차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을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럼 우즈베키스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공직기관 비서관은 왜 전화를 합니까? 유정은 국방관리관에게 왜 전화를 합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아니잖아요. 공직기관 비서관은 왜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못합니까? 답변은 마지막에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30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음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대통령의 지지가 제대로 유행되지 않자 대통령이 화가 나서 전화통을 듣고 5만 군데 전화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실체예요. 그런데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십니까? 뒤아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게 맞아요. 나중에 가서 특검이나 국조에 다 나올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거짓말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저는 거짓말을 한 바가 없고요. 대통령과 관계장 차관관의 전화소통은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통령이 관계자들과의 어떤 부적절한 통화를 자꾸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낌만 느낌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공직기관 비서관이 우수백 방산협력을 대화통화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알고 오시는 거고요. 윤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네.